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크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쥬이라고 합니다. 프리즈와 어데시 쥬이 되스. 희정과 어데시아 쥬이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엠마시 리더 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흰색 안에 적혀있는 것은 저희 팀의 공식 계정입니다. 많이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31일에도 공연할 예정이고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인데 날씨 좀 따뜻할 거예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그날은 아마 참호 컨셉으로 할 예정이고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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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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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